출애국기 26장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각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다섯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톨로 만들되 열한폭을 만들지며 각폭의 길이는 서른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열한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여섯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여섯째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드리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신계를 달고 노트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의 한 규빗, 저쪽의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반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열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의 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스무 개를 만들고 스무 널판 아래에 은받침 마흔 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스무 개로 하고 은받침 마흔 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여섯 개를 만들고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두 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 겹 두 개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여덟 널판에는 은받침이 열 여섯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받침 위에 돌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개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개 위에 속재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다섯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다섯 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추레국기 26장 말씀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누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런 것이 중요한 제목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막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종살이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셔서 신해산에 들어가셔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들과 은약을 맺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너희는 성막을 만들어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기도로 만나고 예배로 만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만드는 모든 재료들 그것은 백성들이 기뻄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허물한 것으로 만들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과 모든 장소들은 특별한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구조대로 그 식양대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세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 이제는 성막 전체의 구조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성막 자체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성막의 구조 성막의 울타리에 그러니까 성막 전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크게 말해서 성막의 울타리는 가로 25m, 세로 50m 길이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적혀있는 내용에 의하면 그것보다 조금 작지만은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5m, 50m 상당히 크다면 크다고 말할 수 있고 적다면 적은 장소이기도 한데 25m, 50m 그래서 그 성막의 뜰에 있는 문을 성막의 울타리에 문을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성막 뜰이 있고 성막 뜰 안에 성막이 서 있습니다 그 성막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성막의 크기는 5m에 15m입니다 그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들어있습니다 5m, 10m까지는 성소이고 그리고 5m, 5m 뒤에 있는 정사각형의 5m, 5m의 장소는 지성소라고 불리웁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 전체의 구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 그러니까 25m, 50m 전체의 울타리 안에 있는 그 성막 5m, 15m 그 성막을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것과 그 성막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 휘장 그것을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건축적으로 말하면 그냥 쉽게 설명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게 사용된 재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상당히 많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영적인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성경 자체가 금으로 만들었고 은으로 만들었고 혹은 동으로 만들었고 구리로 만들었고 혹은 천은 무엇으로 만들었고 염소털로 만들어라 그리고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어라 여러 가지 것이 또 조각무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라 여러 가지 들어있는데 그것의 의미를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이것이다 하고 말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이 하나님의 성막의 구조를 연구한 많은 사람들과 성경 전체에서 각 재료들이 의미하는 말을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를 종합해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의미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이것을 한번 영적으로 해석해 보는 훈련을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양대로 식양대로 똑같은 재료를 사용해서 만들어라고 말하실 때 거기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는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영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해석할 수도 없지만 해석하지 않고 그냥 물리적으로 건축적으로만 설명하고 넘어갈 수도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막의 전체 크기는 25m 50m 울타리 안에 들어가면 성막떨이 있고 그 떠를 지나가면 바로 5m 15m로 되어 있는 성막 자체가 서 있는데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5m 10m의 크기의 성소가 있고 그 성소 바로 다음에 지성소가 5m 5m짜리가 있는데 그것은 휘장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그림을 자꾸 머리에 두면 이 성막 전체의 강의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성막을 위한 휘장을 만들어라고 말씀하십니다 휘장 무슨 말이냐 5m 15m짜리의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이 성막이 있는데 그 성막을 휘장으로 덮어야 된다 첫 번째 1절에 보니까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폭의 휘장을 만들어라 열폭의 휘장을 만들어라 상당히 큽니다 열폭이라는 것은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15m 20m 15m 20m 길이에 휘장을 만들어서 5m 15m짜리를 완전히 쫙 덮어야 된다 그것은 주로 세마포로 만들어졌고 다양한 그 실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 천사를 아주 정교하게 수를 놓아가지고 휘장을 만들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 성막을 덮고 있는 휘장입니다 그 위에 두 번째 휘장을 또 덮었습니다 실전에 보니까 그 성막을 덮는 막곳 휘장을 염소틀로 만들 때 열한 폭을 만들지라 위에는 열폭이었는데 열한 폭 왜? 그걸 더 덮기 위해서는 조금 더 커야 되니까 그래서 두 번째 휘장의 길이는 15m 20m입니다 첫 번째 휘장은 15m 20m고 두 번째는 15m 20m 정도 되는 거 가지고 두 번째, 첫 번째 휘장 위에 또 덮어야 한다 염소틀로 만들어라 그 다음 그 위에 또 한 번 덮어야 한다 그것은 물개가죽, 해달의 가죽으로 덮개를 만들어서 덮어라 몇 미다인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론 첫 번째, 두 번째 휘장을 완전히 덮을 정도의 좀 더 넓은, 좀 더 큰 가죽을 만들었겠죠 그렇게 해서 덮으라는 것입니다 해달의 가죽, 물속에 사는 물개이기 때문에 아마도 비가 올 때도 그 비를 다 막을 수 있는 그런 가죽으로 만들어라 하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성막을 만드는 휘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성막 자체는 무엇으로 만드는가 15m, 5m라고 그랬죠? 5m, 15m 이 성막 자체는 널반지를 쭉 세워가지고 탁 만들어야 될 것이다 그 널반지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란다 우리 이스라엘의 성지수에 가면 시띠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강한 광야에서 살아나는 이 시띠나무, 아주 강합니다 그것으로서 우리는 보통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는데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인데 이것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어야 한다 그 성막의 벽을 5m, 15m짜리 벽을 만들어낸다 15절에 너는 조각목으로, 이게 시띠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라는 거죠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반을 만들어 세우라 조각목으로 널반을 만들어 세우라 그리고는 19절에 보니까 서무 널판 아래의 언받침 40개를 만들어서 널반지를 받칠 수 있는 언받침을 넣었는데 은으로 받침을 만들어야 한다 은이 상당히 그렇게 강하지는 않는데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언받침을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을 잠깐 하지 않았지만 첫 번째 휘장, 세마포로 천사의, 그룹 천사의 형상을 만드는 아주 다양한 색깔의 아롱진, 아름다운 이 천을 첫 번째 덮었는데 그것은 전부 하나로 만들 수 없잖아요 15m, 20m짜리를 어떻게 하나로 만듭니까? 그런 천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열폭으로 만들어 나눠가지고 금고리로 이어가지고 연결해라 금고리 두 번째는 이게 염소가족으로 덮는데 그건 첫 번째 휘장보다 조금 더 크게 해서 완전히 덮도록 만드는데 그것은 노드로 만들어서 연결해라 세 번째 휘장은 그냥 이렇게 묽게가족으로 덮으라고 했는데 무엇으로 고리를 만들었는지 하나로 만들었는지 그냥 쉽게 서로 이렇게 바느질을 해서 연결을 했는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성막의 벽은 조각목 그러니까 나무로 만들어라 그 나무를 음받침으로 세워라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31절부터 37절까지에서는 휘장을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꽂은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을 천사들을 그룹 천사들을 정교하게 수놓아라 그룹 천사는 하나님의 개시 하나님의 임재를 막는 장소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천사가 딱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했을 때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난 다음에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룹 천사들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딱 지키게 하셨다 그러니까 마치 호위병과 같은 것입니다 보호하는 그런 천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를 아무나 들어오지는 못하도록 죄인들이 죄를 가지고 들어오면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허트러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막기 위해서 그룹 천사를 만드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휘장도 그렇게 만들어요 이 휘장은 무슨 휘장입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바로 성소와 지성소 5m, 15m 5m의 10m는 성소이고 그 다음에 5m는 지성소입니다 그 사이에 휘장이 있다 아주 얇은 샘 앞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룹 천사의 모양이 있다는 것은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32제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고 기둥을 만들어서 금 갈고리를 만들어서 내 기둥을 조각 모드로 다시 말해서 아카시아 나무 시띠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그것을 착 싸가지고 네 은받침 위에 은받침대를 만들어서 그 위에 두어라 금 기둥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 늘어뜨린 후에 정거개를 그 휘장 아래 다시 말해서 식계명이 적혀진 두 돌판을 그 휘장 안에 놓는다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고 성막의 내부는 모두 금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금은 뭘 상징할까요? 거룩함, 영광의 빛 금은 그 자체가 빛을 쫙 내어가지고 아주 뭔가 화려하고 또 거룩하고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 금입니다 천국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막의 내부 전체는 금으로 완전히 쫙 발라져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메노라, 일국 금촛대를 통해서 엑스트라 버진 오일에서 이 빛이 쫙 발하게 됐을 때 그 아름다움은 인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류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자 아무튼 성막의 내부는 금으로 되어 있지만 성막의 벽은 조각목, 나무로 만들어라 시띠나무로 만들어라 나무 대개 전통적으로 또 기독교 역사적으로 이 나무는 십자가 나무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임자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살을 지키시고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까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고 고통을 겪고 그리고 아픔을 겪으시고 질병을 겪으시지만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거죠 십자가 위에서 그게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십자가 나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그것을 체험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 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성소 징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나무로 만들어라 그리고 널빤지를 은 받침대로 지탱을 했다 성경에서 은은 은 같은 구속을 의미합니다 금은 믿음을 의미하고 은은 하나님의 구원 구속 값주고 사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이 구원 구속 십자가 위에서의 구속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데 은 받침대로 받쳐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십자가를 통해서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 휘장을 세 개를 덮은 것이죠 첫 번째 휘장은 아름다운 천으로 세마포 천으로 만들어라 형형 색깔로 그룹 천사를 만들어라 아무나 성수에 지성수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런데 금고리로 연결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의 아름다운 축복이 이 천사들의 보호 가운데 지금 보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 안에 우리가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휘장은 염소털로 만들었습니다 염소털 회색입니다 힘이 꾸리하고 별로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더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이 두 번째 휘장 염소털은 이게 노트 고리 그러니까 구리로 만든 고리로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트는 뭘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구리는 뭘 상징하는지 아세요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이야기입니다 영적 의미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겨낸 자만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염소털 아름답지 않습니다 심판의 현장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걸 통과한 사람만이 이 구속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에 흘린 피로 세 번째 그 위에 덮개, 묽개, 해달의 가죽으로 이걸 덮었다고 했습니다 역시 진짜 아름답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성전을 하나님이 만들려고 했을까 성막을 만들려고 했을까 전 세계에 있는 이방신전을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높고 대리석으로 멋지게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막은 그렇게 사실 아름답지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인생길이라는 것은 이 해달의 가죽과 같이 회색 비치고 별로 아름답지 못하고 비가 오난 뒤에 우충충충하고 이렇게 인생은 아름답지 못하고 힘들고 괴롭고 정말 행복해 보이지 않는 곳이 이 세상이지만 결국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를 믿어 그의 피로말며마 구속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해서 영원한 천국의 은혜 가운데 들어간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누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나요 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검, 은, 구리, 나무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말한 대로 그것을 만들어라 영적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내야 되는 참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는 삶이었으나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고 그리고 금 같은 그리고 아주 찬란한 빛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이걸 아주 귀중히 여기세요 이 믿음을 간직하세요 이 성막을 내 마음 속에 여러분 모셔드리세요 그리고 매일 그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 이런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구속의 은혜가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세한 것은 또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